햇빛이 따뜻하잖아, 자기야. 그런데 날이 이제 진짜. 풀렸어요. 내가 하려고 했잖아, 자기야. 풀렸어요를 하려고 내가 앞에 하려고. 풀렸다는 걸로 해서 또 다른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. 화요일 좋아. 최고로 좋아. 자기야, 화요일이 왜 좋아. 화요일은 유키지는 날이니까. 오, 좋아. 화요일 좋아. 화요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?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? 운동 갔다 와요. 그러면 저희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될까요? 네. 간단하게.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미끄라지는 왜요? 네? 저희 그 유키스 언더블록이라고. 연속국이에요 뭐예요? 연속국은 아니고. 저희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. 예능 프로그램. 예능 프로그램. 그러면 잠깐 얘기 좀 나누셔도 돼요? 잠깐. 좋다 좋다. 앉아서, 앉아서. 앉아서. 그럼 잠깐 이쪽으로 좀 오세요. 저희가 의자가 준비를. 아, 저기 의자 있어요? 가시죠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 좋다. 어르신 여기요. 이리 오세요. 네? 저희가 왜냐면 선물도 드려요. 아니 선물은 안 드리겠네. 케럽에 나올 인물들이 아니잖아. 아니 아니 나오셔도 돼요. 아니 그냥 앉아. 여기로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여기, 여기. 뭐에 나오는 걸 말해줘야 볼 거 아이가. 유키스 언더블록이라고? TVN이라고 아시죠? TVN. 몇 번에서? 17번? 17번? 지금 반갑습니다. 네. 저희는 유키스 언더블록이라고. 화요일 밤 11시에 TVN이라는 17번. 난 18번만 봐. 누구? 18번. 어르신. 저 깜짝, 어르신 깜짝 놀랐잖아요. 저도 모르겠지. 제가 눈을 보고 말씀하셔서. 네. 18번이라고 오시라. 성함을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? 괜찮아요. 나는 한 녀석이요. 예? 한 녀석. 한 녀석 여사님이세요? 여사는 무슨 여사. 한 녀석. 아니 그래도 여사님이시죠? 여사님이시죠. 여사님. 그러면 형제분은 또 형제분 어떻게 되세요? 아니 형제들 다 없어. 죽었어, 나. 아니 언니 죽었어. 아니 아니. 처음 만난 우리 유키저씨인데 토크가 상당히 저희가 종잡기가 너무 힘드네요. 아니 가게 그만해요. 네? 가해요. 아니 저희가 이제 토크를 조금만 하려고. 뭐해? 아니 일단 저기 댁에 가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? 할 일 없어. 아까. 틀림이 뭐지. 할 일 없으시면 저희랑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. 아니 근데. 묘성 여사님은 이거 지금 혹시 검은 봉지에 뭐. 아니 조개살. 예? 아 조개살? 국 끓여 먹으려고.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. 아 조개살. 저는 길 다니다가 검은 봉지 이렇게 들고 다니신 분. 저 검은 봉지에 뭐가 들었나가 그렇게 궁금해요. 아까 먼저 가신 여사님은 미꾸라지가 있었고. 아 맞아. 아 맞아. 고민 같은 거 요즘 있으세요? 고민 없이요 난. 없으세요? 5남매 나서 다 잘 살아. 5남매를 키우셨어요? 야 5남매면 진짜 대단하시네요. 우리 소녀딸, 큰소녀딸. 나 어느 수타되는 거 아니여? 예?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쌓고 진짜 수타되는 기분이야?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렸다니까. 저기 자기야. 아 제가 어머나 심취인 집이라고 했는데. 자기야. 소녀딸, 큰소녀딸. 시집가서 미국 가서 박사기 받으러.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쌓고. 나 어느 수타되는 거 아니여? 예?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쌓고 진짜 수타되는 기분이야? 아 그런 거를 말씀드렸다니까. 나 이런. 이렇게 많이 찍어서 생긴. 아니 근데 얼굴 한 번 안 나가본 사람인데. 우리 동네 다 나가는 거 아니지. 아 근데 이렇게 저희하고 따로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. 저는 여사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면 될 것 같은데.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. 자기야. 아니 난 건강하게 살다가. 그냥 가는 거지 뭐. 별거예요? 아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? 그럼 뭐요. 아 지금 자꾸 그 묘성 여사님이 건강하게 살다 가신다고. 아 자꾸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? 아니 지금 어딜 가세요 가시기는. 가야지. 저 사람들 구경해서 나 가야겠네. 자 여기. 드디어 두 분 여사님을 위한 스페셜 빅 비벼트가. 굴컨 파악. 자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. 자기 백에서 하나 뽑으십니다. 이 안에는요. TV 최신 핸드폰 태블릿 PC 무선청정기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캡슐 커피 머신 토스터기 킥포터 다양한 인싸템까지 쭉. 여기 그거 있다고? 네 잘 뽑으시면. 여기 그거 있다고? 청소기. 청소기. 자 그럼 먼저 뽑으시겠습니까? 자 그러면 먼저 한명숙 여사님이 하나 뽑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서 바로 드려요.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. 한 명숙 여사님. 바로요. 자 며속 여사님. 저거요. 거기 드러나. 저게 저거 있을게요. 자 우리 한명숙 여사님께 드릴 선물.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아니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. 다 살만 해요. 그래도 혹시 뭐 TV 뭐 이런 거. 아니 TV도 있어 두 개나. 그럼. 애들이 잘 사니까. 얼마나 보좌집인데. 어? 아 그러세요? 청소기 좋은데요? 자. 우리 한명숙 여사님께 드릴 상품은. 뭐야? 닭다리 쿠션. 뭐? 이건 없으실걸요? 닭다리? 닭다리가 어디 있어. 시켜드면 닭다리 쿠션. 닭다리 쿠션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. 아 이거 무슨 그런 걸 보여. 닭다리. 그게 뭐예요? 닭다리 쿠션. 닭다리 쿠션. 아 이거 웃어줄걸 내가. 이게 뭐예요? 아니 근데. 쿠션이 쿠션. 막상. 막상 여사님께서 닭다리 쿠션하니까 너무 당황하셨는데. 닭다리? 이건 있으세요? 이건 있으세요? 아 이거 있어 있어 있어. 재밌으세요? 보 교사님 재밌습니다. 아니 아니. 해피 고마워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아니 잘못했어. 나 이거 별로 안 좋아. 별래? 자 일단 그러면 이거는. 보 교사님. 보 교사님.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네. 나는 눈 감고 들어가서. 아니 깊숙하게. 깊숙하게. 그렇죠. 깊숙하게 뽑아봐야죠. 나 빨간색을 좋아한다. 나 빨간색을 좋아한다. 깊숙하게 들어가서 뽑아봐야지. 자 우리 보 교사님. 어?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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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구석을 그렇게. 자기야. 이게 뭐야. 어 이거. 느낌이 너무 좋은데. 여사님. 보 교사님. 보 교사님. 보 교사님은 뭐 혹시 받고 싶어요? TV, 에어프라이어, 청소기.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바뀌었어요. 나 이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나는 나오는 대로 그냥 바뀌었다고. 자 우리 여사님. 보 교사님은. 보 교사님은. 다른 걸 드립니다. 어디 봐. 진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. 뭐가 그래. 너무 좋은 거 같아. 자 우리 여사님은. 생선 슬리퍼. 생선이 어디 있었어요. 이거 너무 좋아요. 아이고 뭐해서 저런 걸 또. 여사님. 아이 그게 낫다. 야 이거. 이거 잘못해서 내일 구우시면 안 돼요. 세상에. 한 번 신어보실래요? 여사님 한 번 신어보세요. 한 번 신어보세요. 그럼요 아니 안 신어보세요. 그럼요 아니 안 신어보세요. 그럼요 아니 안 신어보세요. 그럼요 아니 안 신어보세요. 한 번만 신어보세요. 보 교사님. 보일까봐 징그럽다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여사님. 여기 한 번만 신어보세요. 이쁘면 이걸로 바꿔드릴까요? 그래. 어 이거요? 이게 좋으신데요. 이게 좋으신데요. 여사님 제가 한 번 신겨드리겠습니다. 이건 필요도 없어. 지금 여사님께서는 오히려 생선 슬리퍼가 더 맘에 든다고 하시니까. 두 분께서 바꾸셔도 돼요. 한 번 써보세요. 한 번 써보세요. 한 번 이런 써보세요. 그게 낫다. 제일 이상해. 아니. 매일 운동할 때 요 슬리퍼를 신으시고 묘성 여사님은 이걸로. 이렇게. 잠깐 있어봐요. 서리 운동하시고.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. 아니 그 이름을. 붙이지도 말라고. 아니 나는 욕심은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바뀌었어요. 나 이런 바라고 행운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오는 대로 그냥 바뀌었다고.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말아요. 아니 그 이름을. 이 정도 신는 사람한테는 이걸 뭐 해야 되지. 그래도 낫기도 싣고 다니는 사람이. 이게 뭐예요. 신으세요. 여사님. 8만 원짜리요. 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우리 여사님이 신으신 신발. 38만 원짜리라고 하시네요. 아 근데 웃기네요. 여사님 웃기지 않아요? 저기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. 아니 근데 이게 설문한지. 요거 요즘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니 이런 거 좋아해요. 여사님 이거 일단 가져가세요. 가져가서 뭐 하겠지. 아 아침이나 신으면 끊어. 그래요. 여사님. 그러면 저 두 분 건강하시고요. 여사님 들어가세요. 아니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. 저희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. 저희는 지미야라도 생긴 거 아니니까. 여사님 들어가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우리 첫 번째 유키죠. 두 분에게 혹독하게 혼이 났습니다. 혹독하게 이제. 닭다리하고 우리 두 분. 생선 슬리퍼. 생선 슬리퍼. 생선 슬리퍼. 아 오였다. 한 분은. 한 분은 닭다리. 어디있어? 어디있어? 티비앤. 그러니까 17번. 아니 채널이 고장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. 티비앤이라고 있어요. 티비앤이라고. 몇 번이죠? 예? 몇 번? 17번. 17번. 잘 보셨습니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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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디서. 아니. 아니. 이봐요. 형들 살면 돼서. 이런 게 힘든 밥 하던데. 아니. 아니. 여사님.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? 아니요. 왜왜. 아버님 왜요? 아니. 네. 저도. 갑자기 뱉는데. 아. 근데 봄 되니까 참 좋다. 봄 되니까 참 좋아. 봄이 오면 산에 를 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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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봐.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. 뒤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. 아유 그러게. 아유 귀여워. 안녕하세요. 몇 살이에요 강아지가? 15살. 아유. 아유야. 아유 아유 조심하세요. 어머나. 아유. 아유 조심하세요. 어머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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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. 어휴, 풀그룹 잘 내려나 보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? 예, 괜찮습니다. 풀그룹이 잘 내려나 봐. 그러니까 앞을 잘 보고 다녀야 돼요. 풀그룹이 잘 내려면 터졌어요. 빵빵 터졌어요, 지금. 내가 터졌다. 내가 터졌어. 어떻게 또 여기를 또. 이게 왜 또 여기야. 잠시 시청자 여러분. 걸음걸이가 원활하지 못한 점.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곧 괜찮아져요. 그런데 나는 턱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? 들었어요. 터지는 소리 들었습니다. 조심하세요.